땅을 잘 보면서 가야돼 가면서도 땅을 보면서 가야돼 저건 뭐야 절당기군 호호 다이아몬드가 또 어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 다이아몬드 없는데요 산넘한 산이구만 이거 이거 진짜 밤새 하겠는데 다이아몬드는 어 지도에 없잖아 다이아몬드 있는 곳이 다이아몬드 있는 지역이 없는데 아 구리하고 티타늄 금하고 은 밖에 없는데 아 180미터 와 큰일났네 이거 우리집 또 어디갔냐 아 아 아 아 우리집은 항상 못찾네 아 아니 문풀 그 거대한게 있는데 저기있다 저기있다 우리집이다 야 문풀에 박아 놓으면 이거 자동적으로 충전되지 않냐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그런거 없네 옛날에 자동으로 막 충전되고 막 그랬었는데 다이아몬드가 있어야 된다 다이아몬드 H- 다이아몬드 아 하나는 있거든? 하나가 있어, 하나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리튬이지? 아아 다이아가 없습니다, 다이아가 다이아몬드가 어딨는지 몰라요 찾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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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다이아몬드를 찾아와야 됩니다 마이너스 1220 마이너스 610 마이너스 325 로스트리버 입구 좌표예요 일부러 먼 곳 알려주는건 아 뭔 놈의 맨날 선빔 착륙 지점 있는 그 섬에 가면 나온다고? 섬에 좀 나온다고? 아 그래? 아 그러면 가야지 아 다이아몬드 하나 더 가지고 간다 다이아 다이아 간다 다이아 간다 아 많이 짓말아 나 다이아 간다 거기에 다원만 있을까? 어 배터리 가지고 오는 공동 어 배터리 있다 이 게임 엔딩 보면 아니야 다이아몬드는 이분법의 대표적인 광물입니다 밥과 물만 잘 주면 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니네들이 조금 좀 도와준 것일 뿐 니네들이 절대적인 힘을 갖다가 보여준 건 아니었거든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뭐 이 게임에 큰 도움을 준 건 사실 뭐 별거 없습니다 쌍방향 통신을 하면서 방송을 하기 위한 저의 전략일 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이아몬드가 있는 지역 이 섬에 있단 말이지 그러시다면 거짓 정보도 흘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다려라 내가 해낸다 너는 너무 걱정하지마 너는 너무 걱정하지마 내가 해낼 거다 봐봐 잘 알려줘도 좋을 거 없다니까 이 간신들아 반성해 여기가 해초수 해초수배는 없다 대대장은 홍광장에게 실망했다 마운틴섬 마운틴섬 그러니까 지금 가는 곳이 마운틴섬이라는 곳입니다 이 마운틴섬 옆에 있는 곳은 산들이라는 곳인데요 이 산들에서 보면은 그래 이곳입니다 이곳 자 일단 스튜디 믿습니다. 믿으세요.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가 지역에 있는 단계가 없어지는 거잖아 다이아몬드가 일단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 나오네 아까도 말했는데 지도보면서 털거 왜 물어봐요 진짜 아니 지도보면 잘 안나온다니까 홍영이 충신들을 우러나고 있다 반란을 일으키죠 어! 홍홍홍 아주 작은 홍방장 고마 홍방장이 나아간다 아니야 그냥 보내야 나면 돼 조용히 거짓한 길을 맡으면 야 이게 여기서 나오네 사야몬드가 어... 기똥차네 진짜 와... 기똥차다 기똥차 10분 전에만 가면 되니까 절단기를 만들고 갈 시간 충분합니다 님들이 아무리 방어 공작을 해도 아... 이게 다 알려주네 애들이 충신과 간신의 아... 싸움타라고 할 수 있겠네 여기는 산소통? 산소통 지금 못만들잖아 산소통 지금 못만듭니다 그 다른...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아 나 지금 어디가니? 나 우리집에서 신호기 하나 설치해놔야겠다 맨날 집을 못찾아가 맨날 집을 못찾아가 어이C 다 부추진다 맨날 집을 못찾아가잖아 이거 아 일단 그냥 저기서 만들어야지 나중에 신호기는 나중에 귀찮아서 설치한다고 그렇게 해놓고 보통은 충신 플러스 스트리머 VS 간신인데 여긴 대체 왜 산파전이냐? 자 기다리십쇼 여기 물고기 몇 마리 잡아가야 됩니다 기나긴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배를 좀 채우고 가야 됩니다 자 물고기 몇 마리 잡아서 물도 물이 빨리빨리 다닐까 얘도 잡고 얘도 잡고 얘도 꼬어 먹고 얘도 얘도 좀 느리거든 느린 애들 존나 빠르네 얘도 잡고 쟤는 안 되는구나 이 정도면 식량 확보 다 됐고요 얘도 잡고 불쌍한 놈 여기서 쪼옥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야 물 만들려고 온 거야 어 알았어 알았어 안 그러면 세이브 파일 날아가는 치명적인 버그가 있습니다 아 알았어 아이 참나고 나중에 엉엉 울고 싸고 하지 마십쇼 아 안 알았다니까 그러네고 참나 쉽게 안 주고 그렇게 너구리 너구리 좋아 이 정도만 먹어주겠어요 가자 세이브 파일 날아가면 다시 안 하실까봐 말해주는데 자 이제 가야 됩니다 이제 진짜 가야 됩니다 이제 진짜 가야 됩니다 절단기 만들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빨리 가야 돼요 아 절단기 만들고 가는 게 좋은데 아 절단기 만들고 갈까 그냥 우리집이 어딘지 알아야지 절단기를 만들든지 영望 빨리 가야 돼요 아버지 너도 다 돼 아...절땅이 하나 만들고 가고싶은데 신호기그 만드는거 금방 만들지 뭐 잠깐 이게 뭐지? 아 시글라이더 이거 처음에 봤던 그곳이구나 혹시 놓친게 있나? 처음에 봤던 그곳이야 어? 죽었나? 죽었겠지? 선비노 그럼 이번에 구출될 수 없겠지 스토리상 이거 아니고 어 깜짝이야 13분이 남았는데 만들고 올걸 그냥 지금이라도 만들러 갈까? 지금 좀 늦었겠지? 저거 뭡니까? 아 이동식 탈거 제작이구나 300미터 앞에서 야생동물 출몰지역입니다 어 일단 세이브 일단 세이브 어 레비아탄 아 레비아탄 지역이구나 여기가 아 레비아탄 지역이구나 여기가 안전한 곳이 없구만 소리가 벌써 나고 있어 여긴 섬이야 여긴 섬이야 도착 저건 뭐지? 아니 이거 뭐지? 아니 이거 뭐지? 어 나 이런건 또 처음보네 이거 무슨 헤일로도 아니고 데이터를 데이터를 어 데이터가 무슨 선조와 관련된 뭐 컨트롤 터미널이랍니다 석판이 없어 네 석판이 없습니다 창률 지점은 여긴데 일단 저장 일단 저장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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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판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어딘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넓은 섬을 섬을 어떻게 다 비지겠어 여기 어 동굴이다 여기 있나 금 다이아몬드 어 다이아몬드 이렇게 흔한 물질이었어 다이아몬드가 이 섬에 많았었네 어차피 얻는 거였네 아니 이런 곳이? 아 아 뭔가 동굴은 많지만 여기가 동굴로 이어져 있는 곳인데요 10분 남았습니다 시글라이더 시글라이더를 쓰지 않으면 시글라이더를 쓰지 않으면 안정 여기다 이제 정확한 와 100미터 이하로 떨어지면 탄소 효율이 안좋아서 아 근데 탄소 효율이 안좋아서 더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 위로 올라가는 길이 지쳐야 된다 두 분 남았다 뭐지 위로 올라가는 길이 어디지? 어? 어 다행이야 아아 어 큰일 날 뻔 어 큰일 날 뻔했다 자신의 스캔하자 감염됨? 야 이거 터냐 이거 나 감염됐다는데 어어 큰일 났지요 아 그냥 스토리라고? 다행이다 섬은 넓은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 저기 선조의 건물이지만 석판이 어딨는지도 모르겠고 어? 이건 여기 이렇게 있는 건 여기가 문이라는 거야 잠깐 어? 야 여기가 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인 것 같애 7분 남았으니까 좀 갔다가 어? 여깄다 구했다 이거다 이거 이거다 이거 내려가보겠어요 시간났되는데 시간 남았으니까 들어가 보는거지 엵둘 열렸다 수준이 모자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구조분석에 구조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조분석에 구조분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숙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냐? 데이터 다운로드? 어... 외계 데이터 다운로드입니다. 음... 굉장히 중요한 어... 데이터 다운로드 암호 증거들에 대한 뭐 뭔데 도대체 뭔 얘긴지 모르겠어. 근데 다운로드하고만 끝이 아닐 거야. 건물이 굉장히 컸다는 거를 우리는 봐야 안다. 이온 큐브? 뭔진 모르겠지만 꼭 구해 가야 되는 거 같지 않습니까? 꼭 구해 가야 되는 거를 지금 구했다. 아날레시스의 패턴을 파터는 그릇에 대한 파터는 파터는 그릇에 대한 파터는 정량의 원인은 에스테틱이나 더 효율적. 더 필요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거 원래 있었던 거잖아? 지질학 데이터 외계 데이터는 어딨지? 이건 다 그건데? 장비고 청사진이고 아 여기 있구나 근데 어차피 니네 모르잖아 어차피 이거 어 아니 저런 일이 있었다니 3분 남았습니다. 지금 가면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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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면 3분 남았어 3분 남았어! 야! 야! 어디 가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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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는 있다 한다 조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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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